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유형, 패턴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대체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물론 항상 정확하진 않지만 일종의 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욱 씨의 삶에 대해서 잘 알려지 않았던 상황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고 또 가족들의 모습들이 밝혀지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여러 유행의 인물들 가운데 그와 비슷한 삶의 유행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라는 그런 놀라움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우리 삶이 특별히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이란 인물의 인생 경영이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이란 인물의 초년 인생입니다 조국류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평등 평등 평등을 외치지만 삶은 처음부터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타고난 유전자나 인간의 특성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국시만 보더라도 홀칠한 길에 깔끔한 외모에다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을둥 살둥 7시간 내지 8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설렁설렁 하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다 맞춰버리게 되죠 조국은 다른 아이들보다 두 살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76년에 부산 구덕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입학은 70년이겠죠 그렇다면 6살 무렵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겁니다 그런 인생 초년부터 사업하는 아버지의 아마 기대주였을 겁니다 바깥으로 도는 남동생과 달리 그런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아버지의 기쁨은 아이들 세대가 자신 세대보다 더 꽃을 피우는 것이 기쁨이죠 아마 조국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인생 초년은 꽃길입니다 꽃길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머리 때문에 하기도 쉽게 받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그냥 치르는 것마다 탁탁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삼가 패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조국이란 사람이 왜 젊은 날에 사노명 같은데 가입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를 꿈꿨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신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사회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죠 왜 머리를 싸매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를 많이 만났을 겁니다 본인은 그냥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성적이 거의 상위권이었을 테니까 조국은 학창시절부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시험에 관한 거침이 없었을 겁니다 머리가 뒷받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이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갖고 있는 머리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청와대 보좌진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하나 정도 있으면 항상 뒤처지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똑똑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지난 날을 제가 돌이켜보면 인생의 길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가운데서도 강인한 기억을 남긴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머리는 학벌이나 고시, 그 밖의 별리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 지득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죠 짧은 시간 안에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이 휘둥그리지 않도록 많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기억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뚜렷한 특성도 기억이 납니다 조국식 사건을 보면서 조국이란 저런 똑똑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인생의 길에서 만났던 똑똑한 사람들의 특성 똑똑이들의 특성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머리를 끄덕거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위나 기분을 맞추는 상황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직하게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파악해서 마치 자기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언변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고속 엔진을 장착한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속도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항상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사람들은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저것을 적절히 잘 인용합니다 그 인용할 수 있는 힘은 뭔가 아니까 암기력이 좋으니까 일종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한 겁니다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필요하면 그걸 즉시에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인물이 조국씨였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친구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잡기에 능합니다 다재당한 한 거죠 그것도 뭐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든 빨리 배웁니다 골프를 배우든 뭘 배우든 그러니까 골프를 치다가 잘 치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주변의 부러움을 안기다 주기에 충분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섯 번째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좀 우습게 본다 이 부분은 똑똑한 사람들이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고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대로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성성장구해 왔으니까 하는 일마다 인생초년에 수월하게 척척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인생사리에서 건신이라든지 조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없는 겁니다 뭔가 조심해야 된다든지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걸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걸 남들한테 돈을 받아도 되는가 아닌가 이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무심한 겁니다 무덤덤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됐으니까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의 딸아이가 서울대 한경대학원에서 장학금으로 802만 원을 받을 때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그런 장학금을 받을 때도 조국 씨 정도 되면 살만한 집안이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형편이 더 나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성성장구해 왔기 때문에 인생 초년에 그런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좀 깊게 생각한다든지 조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내가 만났던 똑똑이들 똑똑한 사람들 기억을 합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똑똑이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조국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그런 상황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조국의 몰락이 하나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데자뷰 라는 용어 아시죠? 처음 보는 거지만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느낌이나 그런 환상이나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대자뷰 같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그 조국 사건이 처음 보는 사건이 아니고 아 예전에 A, C, B, C, C, C 사건하고 비슷하구나 조금 대형 사건이 전국적인 차원의 사건이니까 이번 것만 무난히 넘겼더라면 나는 결정적으로 큰 것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덜 정도로 결정적인 고비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차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국이 만나고 있는 지금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싸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운데선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바닥부터 벽돌을 쌓아오듯이 자기 인생을 올라가기 때문에 삶이란 것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삶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고 아참은 그냥 한 방에 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외로 오랫동안 무대 중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살아보면서 처음에 좋은 것이 마지막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 나빴던 것이 마지막에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삶이다 어쨌든 조국씨가 엎어지는 과정을 보면서도 참 삶이란 것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